안녕하세요 전스트 입니다 오늘은 tft 시즌 3.5 별을 향한 귀환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모든 정보들을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번 시즌 3.5로 넘어오면서 삭제된 시너지와 유닛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공헌 시너지와 발키리 시너지가 삭제되면서 당연히 그 시너지에 속하는 카직스, 벨코드, 초가스, 카이사, 케일, 미스포춘이 삭제됐구요 추가적으로 소나럭스, 카사딘까지 해서 이렇게 9마리의 유닛들을 더 이상 시즌 3.5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일단 공헌화 발키리 시너지가 삭제된 것은 둘 다 약간 좀 다른 시너지랑 깊게 얽히지 않고 좀 동떨어진 느낌이라 빼기가 쉬웠다고 하구요 특히 추가되는 유닛들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삼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좀 몇 마리를 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이미 있는 기존 시너지에 속하는 신규 유닛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군 잠입자에 속하는 2코스트 유닛으로 제드가 나왔는데요 얘는 일단 만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킬이 패시브에요 그냥 일단 세번째 평타마다 추가 마법댐이 들어가고 대상의 공격력 수치를 일정 퍼센트만큼 훔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드를 꼭 캐리 유닛으로 안 쓰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배치를 잘하면 상대 메인 유닛의 공격력을 훔치는 유틸성 유닛으로도 괜찮고 아니면 삼성작을 해서 캐리 유닛으로 쓰더라도 이게 공격력을 훔치니까 어마어마한 뻥딜로 또 잠입자 시너지를 극한으로 끌어낼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좋은게 제드가 잠입자 유닛이기 때문에 캐리 유닛으로 쓸 때 반군 딱 정중앙에 둬도 버프만 받고 딜로 수 없이 바로 날아갑니다 다음으로 사이버네틱 저격수에 속하는 3코스트 유닛으로 베인이 나왔고 스킬은 한번 쓰면 10초동안 지속이 되는 버프형 스킬인데 일단 스킬을 쓰면 바로 한번 구르면서 대상한테도 멀어지고 이제 10초동안 세번째 평타마다 구르게 되는데요 구르는 동안엔 투명상태가 되고 구르고 난 직후에 평타는 공격력에 비례해서 더 강력하게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거는 구른다는게 약간 루시안 스킬처럼 거리 조절을 해준다는건데 원거리 유닛이니까 일단 루시안보다 훨씬 인공지능이 좋아요 막 앞으로 안나가고 진짜 그 안정거리를 잘 유지하더라구요 근데 얘는 구를 때 투명이 되기 때문에 어그로도 빠져요 그래서 생존력이 그냥 넘사벽이에요 마치 3타마다 가인이 터지는 느낌으로 물론 다른데 그래서 방어템 자리를 아끼고 그 자리에 공격템만 넣어가지고 아예 극딜러로 키워도 충분히 어느정도 생존력이 있고 또 중요한게 사이버네틱이기 때문에 베인이 추가됨으로써 이제 5코스트 에코를 안뽑아도 6사이버네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베인 삼성작을 노리고 약간 리롤 사이버네틱을 해도 충분히 이게 강력한 조합이 나올수가 있어요 6사이버네틱이 다음으로 시공간 검사에 속하는 4코스트 유닛으로 리븐이 나왔는데 얘는 일단 만화통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루덴이랑도 잘 맞고 검사조합에서 케일의 부재를 메꾸기 위해서 나온 유닛인데 얘는 사실상 보시면 그냥 마법 딜러에요 주문력발도 잘 받고 그래서 검사조합을 하는데 주문력템이나 만화템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리븐한테 줘서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해졌어요 다음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시너지랑 그 시너지에 속하는 신규 유닛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투기계 시너지는 일라오이, 녹턴, 코그모, 카시오페아, 빅토르, 우르고스로 구성이 됐고 전투기계 유닛이 피해를 10번 주거나 받을 때 체력이 절반 이하면 피를 채우고 절반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적에 마법댐을 주는 시너지입니다 베인이 이렇게 좀 조건부식으로 바뀌는 시너지를 만들면 쓸데없이 복잡해지긴 하는데 의도한거래요 좀 전략적으로 써먹을 수 있게 근데 시너지가 그래도 2단위로 바뀌는 거라서 중간중간에 어떤 식으로 써먹을지 조합을 짜는 거는 뭐 굉장히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투기계 싸움꾼에 속하는 1코스트 유닛으로 일라오이가 나왔는데요 얘는 일단 전방에 촉수를 날려서 피해를 주고 거기에 맞는 대상마다 그 대상의 방어력과 마법조항력을 훔쳐옵니다 그러니까 탱킹템을 많이 챙겨준 상대의 주력 탱크를 물게 배치를 잘 하면은 어느정도 역이용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전투기계 잠입자에 속하는 1코스트 유닛으로 녹턴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시즌2랑은 스킬이 좀 달라졌는데 상대를 기절시키고 지속시간 동안 아니면 녹턴이 죽을 때까지 정해진 총 피해량을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딜러로 쓰는 그런 의미의 유닛이 아니고 배치를 잘해서 상대 핵심 딜라인 유닛을 CC기 먹이는 그런 유틸성 유닛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전투기계의 총잡이에 속하는 2코스트 유닛으로 코고모도 돌아왔는데요 얘는 일단 스킬이 3초 동안 지속되는 버프형 스킬이고 사거리가 무한이 되면서 공속이 엄청 빨라지는데 추가적으로 공격을 할 때마다 상대의 최대 체력에 비례한 마법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스킬의 공속 증가 효과가 총잡이에 탓수 채우기에도 잘 맞고 전투기계에 역시 탓수 채우기도 잘 맞죠 다음으로 전투기계의 신비술사에 속하는 3코스트 유닛으로 카시오페아가 나왔는데요 얘도 일단 만화통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스킬이 독을 거는 스킬인데 아직 독에 안 걸린 가장 가까운 상대 유닛한테 특정 시간 동안 도트뎀이 들어가게 하면서 독에 걸린 유닛이 보호막을 얻게 되면 절반만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막을 카운터치는 최초의 유닛이 나왔어요 다음으로 전투기계의 마법서에 속하는 4코스트 유닛으로 빅토르가 나왔는데 얘는 일단 스킬이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 유닛 두 마리를 찝어서 그 사이를 레이저로 지지는데 최대 체력을 비례한 최초의 피해가 한 번 들어가고 똑같은 경로에 후속타로 데미지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를 주던 미스포춘이 삭제되면서 그 자리를 메꾸는 유닛으로 추가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범위형 공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냥 무조건 최대한 퍼뜨려서 배치를 하는게 이득이었는데 얘는 펼치면 펼칠수록 멀리 떨어지면서 경로가 더 길어지니까 오히려 피해 범위가 더 넓어져요 그거를 좀 신경 써야겠죠 다음으로 전투기계의 수호자 시너지에 속하는 5코스트 유닛으로 우르굿이 추가됐고 얘는 일단 스킬이 사거리 내에 있는 가장 멀리 있는 적에 사슬을 던져서 끌고 오는데요 이거는 지금 약간 한국어는 끌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정됨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처럼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된 것 같은데 영어 원문을 보면 우르굿과 닿으면 그때 이제 고정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만약에 체력이 2000보다 높으면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2000보다 낮으면 그냥 우르굿하고 닿는 즉시 사망인 거고 2000보다 높아도 2000씨 딜이 계속 들어오면서 사실상 사망 확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르굿한테 걸리면 그냥 무조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끌어올 때는 딜이 없기 때문에 닿기 전에 우르굿을 죽이지 않는 한 네 하여튼 스킬로 즉사를 시키고 나면 우르굿의 만화통도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스킬을 두세 번만 굴려도 그냥 계속 스킬을 쓰는 거예요 근데 또 골 때리는 게 우르굿의 즉사는 가엔이 있어도 바로 즉사고 수은이나 덧발톱도 못 막습니다 우르굿 스킬을 그리고 뭐 메카 같은 것도 한 방이고 뭐 템을 잘 몰아주든 뭐 오코 삼성을 찍든 우르굿한테 걸리면 그냥 일성 우르굿이어도 다 한 방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좀 뭔가가 수정이 될 것 같은 게 스킬이 사기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번에 야수호 스킬 메커니즘을 바꿀 때 얘기했던 게 뭐 열심히 키워서 삼성작에 풀템을 몰아줘도 야수호가 한 방에 보내버려서 굉장히 좀 허탈하고 그게 노잼 요소다 그래서 바꿨다고 했었죠 근데 얘는 더해요 그것보다 야수호 보다 네 그래서 좀 손을 볼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왜냐면 개발자 측에서도 싫어하는 메카니즘이라서 지금은 다음으로 우주비행사 시너지는 노틸러스 바드 나르 티모로 구성이 됐고 효과는 그냥 만화통이 작아집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럼 유닛들을 알아보자면 먼저 우주비행사 선봉대에 속하는 2코스트 유닛으로 노틸러스가 다시 나왔는데요 스킬은 대상을 기절시키고 마법댐을 주는데 근처에 있는 다른 유닛들한테도 절반만큼의 효과가 들어갑니다 근데 보시면 기절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이코치고는 거기에 근처에도 광역으로 효과가 들어가고요 절반이긴 해도 그러니까 탱킹템을 몰아준 상대의 탱커 유닛이나 아니면 뭐 갱플랭크 그런 앞라인 핵심 유닛을 이탈시킬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만화를 보시면 우주비행사 시너지 효과를 받으면 그냥 바로 스킬을 쓰겠죠 만화통 30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배치 싸움을 할 때 2코스트 치고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서 얘를 일단 잘 써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또 굉장히 재밌는 유닛인데 우주비행사 신비술사에 속하는 3코스트 유닛으로 바드가 추가됐고요 얘는 패시브로 평타를 칠 때마다 만화를 회복하는데 스킬을 쓰면 벤치에 정령을 하나 소환하고 정령을 팔면 하나당 경험치 1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치 RPG 게임하듯이 유닛 한 칸을 버린다는 생각으로 바드를 초반부터 넣어가지고 경험치를 파밍할 수가 있는 거죠 3코스트라서 게임 초반에 흰색 상자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1스테이지에 그러면 이제 스노우불이 미치는 거죠 그리고 PBE 라운드 그러니까 크림 라운드에서도 얘는 그냥 자체 스킬을 쓰는 거니까 당연히 경험치 파밍 가능하고 또 이게 벤치에 있는 정령을 안 팔고 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랩업을 일부러 안 하면서 리롤 확률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시즌1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던 나르가 우주비행사 싸움꾼에 속하고 4코스트로 다시 나왔어요 스킬은 일단 시즌1이랑 똑같은데 변신을 하면서 체력과 데미지 스탯이 올라가고요 대상을 향해서 돌진하는데 그 근처에는 모든 적들을 집어던져서 배치를 망가뜨리고 피해를 주는 데다가 기절까지 시킵니다 근데 시즌1보다는 약간 좀 이 밥상 뒤집기가 느리게 들어가는 게 이게 우주다 보니까 중력이 다른 걸 좀 표현한 것 같아요 디테일 클라스 다음으로 우주비행사 저격수에 속하는 4코스트 유닛으로 티모가 추가됐는데요 얘는 가장 가까운 적 근처에 함정 3개를 던지는데 여기에 적이 가까워지거나 3초가 지나면 폭발을 하고 이게 데미지를 주면서 이속을 느리게 해주고요 이속이 굉장히 많이 느려집니다 근접 캐릭은 그냥 피눈물을 흘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인도자 시너지가 생겼는데 이거는 그냥 잔나의 고유 시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군 별수호자 유닛의 평타가 고정뎀으로 바뀌고 그 외에 다른 아군 유닛들의 평타가 마법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별수호자로 갔는데 BF소드나 곡궁이 나와도 좀 망했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게 추가했다고 하고요 이게 별수호자의 평타가 고정뎀으로 바뀌는 거는 무조건 좋은 게 맞는데 다른 아군 유닛들의 평타가 마법뎀으로 바뀌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마방템이나 신비술사가 많은데 극질 평타 유닛이 있는 조합에 잔나를 섞으면 당연히 손해겠죠 그래서 아마 후반에 예를 들어서 선봉대가 있다든지 그러면 좀 유동적으로 조합을 보고 바꿔서 카운터를 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신규 유닛으로는 별수호자 인도자에 속한 5코스트 유닛인 잔나가 추가됐는데요 얘는 일단 부채꿀 모양으로 토네이도 5개를 날리는데 이거에 닿은 아군은 공속이 빨라지지만 적은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시즌2에 남이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아군은 버프주고 상대 유닛에는 CC기로 적용되고 다음으로 시너지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싸움꾼 유닛이 4마리에서 5마리가 되면서 더 맞추기 쉬워진 사싸움꾼이 너프를 먹었고요 반대로 카사딘이 삭제되면서 이제 5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맞추기가 어려워진 4천상이랑 6천상은 버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리븐이 추가되면서 가능해진 8시공간 시너지가 새롭게 생겼는데 얘는 0.75초마다 공속이 늘어납니다 옆에 6시공간을 보면 2배죠 그리고 사이버네틱 같은 경우는 체력만 6사이버네틱일 때 너프를 먹었는데 베인이 추가되면서 맞추기가 쉬워져서 너프를 했다고 하고 피해량은 전체적으로 버프를 먹었는데 사이버네틱 시너지의 공격적인 측면이 부족해서 버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잠입자랑 4잠입자가 맞추는 난이도에 비해 공속 증가량이 너무 높다고 너프를 먹었고 2신비술사는 버프를 그리고 수호자는 전체적으로 버프를 먹었는데요 아마 보호막 카운터로 카시오페아가 생겨서 밸런스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맞추기가 너무 쉬워진 2저격수 시너지는 너프를 그리고 저격수가 5마리가 되면서 4저격수 시너지가 새롭게 생겼고 럭스가 삭제되면서 8마법사 시너지는 없어졌고 더 맞추기가 어려워져서 그에 맞게 4마법사랑 6마법사가 버프를 먹었고요 6선봉대 시너지가 새롭게 생겼고 4선봉대 시너지는 버프를 먹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6선봉대 시너지 수치가 정신나간 것 같기는 한데 저거 그냥 잔나눔은 끝이에요 별로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안별 시너지가 369 시너지에서 2468 시너지로 바뀌었는데 안별 유닛이 죽을 때마다가 아니고 아군 유닛이 죽을 때마다로 바뀝니다 안별 시너지가 다른 조합이랑 섞기가 좀 애매하고 약간 외딴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같이 좀 섞을 수 있게 이렇게 바꿨다고 하네요 그리고 구별수호자 시너지가 생겼고 이제 첫 스킬 시즌 이후에도 제대로 시너지가 작동한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첫 스킬만 만화가 제대로 차고 그 다음은 절반만 이런 식으로 시너지가 작동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시즌3 내내 한 3달 동안 몰랐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막 댓글로 별수호자가 안 찬다고 했었는데 찬 거는 맞아요 제가 돌려보니까 근데 이게 절반만 찼던 거예요 버그로 다음으로 이제 메카 파일럿은 굉장히 변경사항이 많은데 일단 탈출시 체력이랑 평타 광역 피해량만 너프를 먹고 그 외에 나머지 그러니까 슈퍼메카의 체력, 공격력, 공속, 만화통, 방어력, 마법저항력 이게 전부 다 버프를 먹습니다 특히 방어력이랑 마법저항력 버프가 크다는데 꼭 덤불조끼나 용발톱을 안 주고 좀 여러가지 아이템 가능성을 보라는 의미라네요 그리고 탈출시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너프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메카는 메카 중심으로 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문제는 이렇게 메카의 수치가 버프를 크게 먹었지만 그래봤자 우르곳의 한방이다 이게 문제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카 파일럿 유닛들도 그냥 전체적으로 다 크게 버프를 받았는데요 메카로 안 쓸 때는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전부 다 버프했다고 하고 메카로 쓸 때도 이번에 유닛들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삼성작이 힘들어져가지고 버프했다네요 다음으로 유닛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애쉬와 이즈릴의 만화통이 버프를 그리고 스킬 데미지는 너프를 먹었고요 각각 스킬 투사체 속도랑 공속이 또 버프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애매한 딜러로 말고 차라리 그냥 얘네 둘 다 유틸성 유닛으로 쓰라고 스킬을 더 많이 굴려서 그렇게 패치를 했다네요 그리고 신드라의 만화통이 버프를 먹고 스킬 데미지가 너프를 먹었는데 이거는 사실 엄청난 버프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상을 제거하고도 구체가 남으면 이게 다른 유닛한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딜러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샤코 스킬의 공격력 증가량이 전체적으로 버프를 먹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아이템에서 설명을 할게요 다음으로 진의 공속이 이제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1성일 때는 너프 그리고 2성 3성일 때는 버프를 먹은 거예요 아무래도 삼성진을 띄워도 야 공속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버프를 해준 거죠 그리고 삼성진크스 스킬의 로켓 데미지가 아주 큰 버프를 먹었는데 2킬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도 성능이 그저 그래서 버프했다네요 다음으로 아우솔의 시작만화가 버프를 먹고 스킬 데미지가 너프를 먹었는데 이제 전투기가 상대의 만화를 뺏는 기능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원래 스킬당 3마리씩 뽑았는데 이제 첫 스킬만 4마리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마리씩 뽑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도 시작만화가 버프를 먹었고 스킬 데미지가 너프를 먹었는데 이제 모든 유닛을 한 번씩 때린 게 아니라 정해진 횟수만큼 때리기 때문에 몇 마리 안 남더라도 딜러스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스킬 타겟팅이 이제 공속이 가장 빠른 유닛부터 때립니다 왜냐하면 에코 스킬이 이제 맞은 유닛에 공속을 깠거든요 네 둘 다 지금 유틸성이 어마어마하게 버프를 먹었는데 오코 유닛은 7레벨 운 좋게 나오면 그냥 조합을 떠나서 이렇게 좀 충분히 쓸까 말까 고민을 할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프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아이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원에 이제 치명타 피해량도 생겼고 무대 같은 경우는 치명타 확률이 100%가 된 대신에 치명타 피해량이 크게 너프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무대 여러 개를 주지 말고 좀 더 유연하게 조합을 짜라고 한 거라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아까 샷코가 버프를 먹은 거예요 이제 무대를 겹쳐서 못 주기 때문에 원래도 스킬이 무조건 치명타로 터지는 걸 잘 활용 못하죠 그리고 고연포를 주면 이제 다시 시즌1처럼 평타가 무조건 바뀌고요 루덴이 이제 다시 등급이랑 상관없이 통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총검이 원래 모든 피해량 피흡이었는데 수치가 피바라기랑 똑같아지면서 스킬 피해량만 피흡하게 됐어요 완전 피바라기랑 반대죠 워모그는 이제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냥 체력 깡스탯을 올려준 걸로 바뀌었고요 거학도 그냥 완전 다른 아이템이 됐는데 이제 평타나 스킬이나 25%만큼의 추가 데미지가 고정됨으로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만약 상대의 체력이 1500보다 많으면 25%가 아니고 100%만큼의 추가 데미지가 고정됨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인학살자라는 이름에 더 잘 맞는 옵션으로 잘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스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타수랑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학을 마법 조합에서 써도 좋다 이게 일단 큽니다 다음으로 변경된 아이템 알아보자면 일단 대천사가 없어지면서 푸른 파수꾼으로 바뀌었고요 옵션은 그냥 대천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복 착용이 안 됩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대천사가 없으면 너무 안 좋고 대천사를 주면 사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밸런스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런 아이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네요 그리고 호위의 성배 대신에 힘의 성배가 생기는데 지크랑 똑같은 범위로 공속이 아니라 주문력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폭파강 시너지템이 없어지면서 전투기계 장갑이 생겼고요 전투기계 시너지템으로 마지막으로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코인의 최대 개수가 18마리로 늘어나는데 누구 한 명 삼성을 띄워도 하나가 더 뜰 수도 있게 늘린 거라네요 그리고 케인이 이제 필드 위에 있는 유닛들이 하나도 속하지 않은 시너지템은 안 떨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필드 위에 이검사만 챙기고 있다? 그러면 검사 시너지템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속하니까 그리고 니코가 이제 최대 개수가 다 풀려도 쓸 수 있고 대신 최대 개수를 넘은 건 나중에도 다시 최대 개수 풀에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레벨별 유닛 확률이 또 달라졌는데 그냥 코스트별로 유닛 한 마리씩이 더 많아져서 삼성작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냥 다시 40%로 되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데 이제 코스트나 등급이랑 상관없이 유닛을 팔면 전액을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5코이성을 띄우고 팔면은 15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좀 후반에 인플레이션 같이 생겨가지고 다들 조합이 뭐 말도 안 되는 고밸류 조합이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이제 거의 다 이자를 덜 보고 필드를 세게 가져갈 거거든요 그리고 페어도 웬만한 건 다 짚고 그러면 또 어느 정도 화폐가 풀리는 게 맞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빌드업 방식이나 운영법은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확실히 마지막으로 라일락성은 일명 사코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10.12 패치 때는 새로운 은하계는 추가가 안 되는데 그 다음 10.13 패치 때부터는 다시 이제 새로운 은하계가 하나씩 추가되면서 기존 은하계가 하나씩 삭제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TFT 시즌 3.5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는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